얘 왜 안 오냐? 멋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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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해! 아아아아아아 하하 방풀이네 이거 좀더 기다리지 아니 방풀 아니야 이거? 방풀이 있냐고 오오아아아아아 이거는 이거는 좀 귀여군요 이건 좀 귀여군요 이거 괘씸하지 하하하 루시 플레이즈 이 몸에 지몽하니요? 나 환전소가 너무 먼데 형 이거 제풍 타 어디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와 형 형 진짜 캐릭할게요 제가 무조건 야 진짜 세전 리시 개 빨라 세전이가 좋았네 사기 챔이네 이건 좀 귀하군요 아 래야 너무 빨면 아 래야 너무 빨면 아 래야 인생 폈다 버스 할게 저기? 형 그거 레드에요 그걸 레드라고? 네 아랫도그에요 지금 빨리 레드라고 했다 크래뇨기? 아니 흡퓨레낫을 구매한 이렐리아와 비교해진다고? 지금 타면 갱간 벗겨요 지금 응 지나갈게요 상에서 높을 오케이 오우 왜 오 어차피 어 이거 자꾸 왜 안나가? 아... 열받네 이거 밭, 밭열이야 밭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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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번 두 번 녀석 안 나왔네 아 그게 뭐야 이거 그럼 내려가는데? 왜 이렇게 앞에 있지? 와우 정훈아 까물면 이렇게 되는거야 알겠어? 오케이 어? 응? 뭐죠 이건? 어? 오호 럿 아 형 그램 그램 비상 미, 미칫 아하 여기 어 이 사람 왜 이래? 뭐야 얘 바텀 상위자 노플인데 먹고 갈게요 이제 싸운다 정훈아 미드 언제 와? 얘 노플 궁도 없어 그냥 잡아 내가 잡아 와우 왓더 이 사람 감정이, 감정이 풍부한데 게임이야? 어 구현, 구현 이 형도 약간 감정이 많이 상해있는데 감정이 상해서 하는 플레이가 맞을까? 노탈진 노탈 한정인데, 한정인데 얼마 안 돼? 와우와우 이호호 이호호 아 이거 이킬 다는 집가서 살템이 없다고? 이상한데? 살템이 없네? 뭐야 함정카드 발동이야? 당연하지 그런게 어디있노 이 자식아 없어? 그딴거 없다 에이 자, 미드 한번 들어가자 내 팔순 없어요, 궁이랑 내 풀 없어, 뭔가 좀 해봐 바로 이 맞추면 들어갈게 아니, 제가 먼저 할게 너 먼저 한다고? 네, 저 먼저 할게 얘 W끼네 어? 나 들켰다 아 형, 전 안 들켰어요 바로 와라 바로 이네 씨 새끼 그냥 저 왈이 지웠어? 일자? 일자만 지웠어? 아니, 안 지웠어 내가 지워야겠다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안 되겠다 고마워 롤 라우루스 와우와우 정형이 아래에 있느냐? 아리라고? 응 대체, 너 아래에 대체 언제 오는거니? 일단 정형이 이제 아랫물이 아니라 윗물에서 온다 그죠? 나 던짐 어허허 와우와 은혜 예측 못했쥬 안함 은혜 예측 못했쥬 그 하늘 내가 신발에 가는게 맞을까? 내발로 걸어다는데 신발이 필요할까? 그만큼 발이 많이 달겠지요 이 사람 왜이래 그럼 신발 4개 사야되는거 아냐? 진짜 이거 세진아 어쩌볼래? 이야 지금이야 진짜 지금인데 와우 와우 이상화 나왔는데 깨고 깨고 와우 가버려요? 와우와우 깨루잇 이거는 뭐 이 같죠 무매몽 무매맀몽 세즈완이 특 오브젝트 개빨리지 세즈완이 개사기샘 차크츠 강타 없음 네 미드처울전 누가 하나 뺏어갔대? 오오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지뢰있는데 치라차키 성공했네 야 치라차키 시랩스 시랩스가 압도적으로 강하신데 이 사람 어? 어? 잠깐만 잠만까? 어 너 이거 내가 안패지 그냥 쟤랑치고 했어요 정현아 정현아 이거 형 바툼 따위 바로 이길래요? 여기 스페했냐 형? 몰라 바로 이겨서 형 이거 얼굴 없잖아 지금 스페 없나 보다 스페 없나 보다 어디갔어?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뭐야 아니 저 아니 저 우리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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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크 뭐야? 아 아 버거에요 버거 버거야? 아 뭐야 방금 버거치고 너무 강렬한데 당황스럽네 아 어떻게 이렇게 된거야 아 뭐 있어 강렬해 아 아니 퓨어라 마우스 없어여 아 퓨어라 마우스 좀 어떻게 박살해봐 어 퓨어라틸 아 나 오텔을 타줘야되나? 어 퓨어라틸 안 아 잠깐만 퓨어라 카카다 이거 이상한데 누구야? 어우 다운 저 뭐래? 힐이 돼가나? 너 있어? 제발 안돼! 이것도 기하군요 와우 와우 여기까지 도망가잇! 아니? 다 맞서 싸워 다 타카이 뭐가 있어야 맞서 싸우지 않냐? 뭐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기 빼고 아 죽어 위 3초 아 야 이거 나한테 튕기면 어떡하냐 뭐야? 형? 야 나 공 10초인데 야 뭐 없냐? 뭐 없어요 뭐 없어요 형 자택이 안 나와요 아 야 될 것 같아 그냥 나만 믿어봐 아닌 것 같기도 해 아니 아니에요 야 저는 진짜 나만 믿어봐 형 진짜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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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야 한시가 앞에 한시가 앞에 빨리 빨리 아 이거 걱정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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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보내는 1분이 급하다는 표현이 맞지? 뭔 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듣고 말 듣고 하지 말라고 보세요 아니 타군사 좀 주세요 좀 예? 이거 탑에서 문 유리를 할 것만 같네 일어나게 되는데 아니 세권 아니 세권 일어났어 어? 대포 잠깐만 야 탑 위기 알아서 그래 아 그냥 개사기 팀이다 진짜 시골이는 거 이제 야무지게 한번 방해해보면 뭔데 야 이거 11렙인데 그 왜? 버그 아니야 형 뭐야 탑은 1렙차요? 니가 마치 다 먹었어요 형 야 탑은 2렙차인데 자 나 디브? 뭐야 디브? 탑시 녹음 어 고행 여기서 하겠다 나 야 디브하게다 하게다 하게다 싸우자 오 씨 아 안돼 야 정현아 야 정현아 야무지구나 너 하하하하 그앤 너프 좀 해라 야 정현이 야무지 좀 건방진대 우리 좀 멀긴 해 얘들 아 얘들아 블루 지금 블루가 중에 어? 전량 중에 아니 미드가 중에 미드가 중에 미드가 중에 미드가 중에 미드가 중에 뭐야 떴어 구엥 아르미 아르미 그루트 구엔도 1대 다수엔 답이 없어요 그래 아 뭐야 아니 주주 아니야 몸통 박치기 아니 아까 너 태어나 마침 초기화되냐고 이 자식아 킬 타면 초기화되냐고 이 자식아 킬 타면 초기화되냐고 아니였어? 야 그라왔어요? 카타리나까지 있어? 개석인데 사기심이었네 그거 안되면 되잖아 뭐야 그 애니형 이거 자기 강함에 심취했는데 그니까 아니 무슨 더블 개세다 버그 아니야 그건? 그건 좀 버그군요 어 이 그림? 두꺼비 먹는 건 이 그림? 아 잠깐만 이 그림? 어 버리고 트자 이거 얘네 왜 제 옆골이야 사일러스 야무지게 많이 먹었네 탑이다 얘네 탑한다 equ tense 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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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친친 돌풍해 돌풍 돌풍샷 오케이 이거 피좀 까봐 이거 2길 춰 가들아! 가자 가자 바론? 바론 바론? 야 바론 개 빨라다 세주환이야 바론 바론 오 나 이럴려야 이들을 위해 주환이 있네 주환이 있네 왜 뭔 일이야 이게 가자 텔셉에 10초야 저 비하고 노플 노공인데? 뭘 막으러 온다고? 텔 찍어야 돼 이거 지금 야 이거 좀 맞아? 나 펄 샀다 갈게 이거 와우 이 그림 좀 야무지네 그대로 맘 우릴 고격하니 얼음 땡 어? 아우 까비씨 형? 어? 세주언니가 발란을 시도하네 제가 방금 세주 질었다? 이현아? 응? 야 뭔데 시원하게 뭔데? 질닿는거 봐 1은 들어가는데? 와 개악해 야 아니 1은 들어갔는데 아 왜 맞잖아 아니 1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야 응 어? 자크.. 자크즈 아니? 뭐야 형 공수 왜이렇게 빨라 이거 형 형이 장글해요 그냥 그럴까? 아 까비 막 못먹네 형 장글하면 안되겠네요 이거 탈락이야? 가자 악재 하하하 아 뭐야 뭐야 이거 아니 진짜 이 형은 뭐지? 알려주세요 형 형 형 구조상중? 바로 그냥 바크구조대 이비이비 어 진짜 야 이건 에바 아니냐? 어 이게 죽어야 돼? 그럼 바크씨한테 죽은거 같은데요? 죽겠네 바크씨 왜 죽었어 음 여러분 탑을 속도 내는게 맞을까 막으러 가는게 맞을까 바크씨 저쩌게 형 하지만 여기서 잘린다면? 아이고 아니 근데 피오라는 왜 이렇게 사기재냐 챔피언이 내가 간다 와우 와우 야 나 쫓아오냐 이거 형 그 애는 뒤에 갈거야 좀 이따가 야우 저봐 빼고 가는 중 이 사람 이 사람 혼잔데? 혼잔데? 가는 중 뭐야? 딜 딜 뭐야 이거? 이건 뭐지? 어디 난 뒤에 뭐 있는줄 알았는데 뒤에 무슨 백만군대 있는줄 알았는데 그 애는 정작 그 애는 여기 있었네? 이게 그거 아냐? 이거 뭐 폐기야? 이거? 폐황색? 와우 뭔데 뭐야? 응? 이것도 폐황색인가? 어디가니? 너 어디갔니? 흐흐흐흐흐흫 아 아야 와우 맞아 그거 잡아줘 야 하늘 때려봐 아니 너 키워해 왜 안되냐 그거? 혼자 있으면 안돼요 나 1회 이 정도 했으면 좀 이겨도 인정해 줘라 팔찌 나한테 가네 마구 와우 노궁 노궁 개성의 조합이네 이거 마구 조합 이를 잡을 때 좀 개성이 좋아 오 이를 이를 보조나 오우 오우 동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 이상해 이게 뭔일이야 이게 뭔일이야 이거 그냥 부터 구조가능 여기다 하하 지나가고 아 형 페라 형 날렵해가 이 친구 아주 합격 지금 오케이 합격 쟤가 너 W섬마 자크 해봤어? 쟤가 W섬마 해야 할 것 같아 예 W섬마에요 W섬마 드디어 처음만 탔네 와 나 5초원 들고 있네 이거 5초원 어디다 쓰냐 나 줄어 좀 안돼 진짜 아니 진짜 상이 있잖아 기분 상이 있잖아 기상이야 뭐야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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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거 어떻게 해봐 말해야 돼 어어어 바늘 처부? 매덕일치 망한다 틸탄다 가자 야 근데 방금 맞을만 recommended 맞을만하잖아 별로 형, 얌전히 바론이 나아. 왜? 지금 우리 이긴다고 너무 그거 하지 마. 특히 정현이. 정현이가 이래서 문제야. 형이 제일 느린데요. 벽이래. I feel so big wall이래. I feel so big wall. 저 강타 없어요. 큰 벽을 느꼈대. 큰 벽을 느꼈대. 몰라. 와우. 신발 팔았더니 너무 느려. 이 정도면 거의 안 움직였는데. CC마리라는데. 누가 슬로우 걸었냐. 중무 원래 사기야. Q가 왜 안 터져. 안 죽어. 지금. 와우. 이걸 맞추네. 맞다. 어 맞다. 선혈풀 되는 거야 이거? 선혈풀. 안 해봤어. 근데 방금 되는 거 같던데? 선혈풀. 되지 않았어? 방금 된 거 같은데. 마지막에 끝날 테 했는데. 이젠 잘 죽어서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안 죽어서 스트레스 받아? 뭐가 더 미벅인데. 뭐야. 정현이가 내 명예 뺏어갔어. 난 준격이 없대. 지금. five 줄어들 Wenn 하나 더 본다. 저희는 거기 멈출 것 같애. 그 사람의 아이. 그 사람을 가야 될 것 같애.